자, 이번에 도전자 또 모셔보겠습니다. 가슴은 알죠? 라는 곡으로요. 김시한 님이 참가했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강예수원 김시한입니다. 우리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정말 그대와 나 우리 서로 남이 되나요 네 돌릴 수 없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무너지는 나의 가슴이 이별이 마땅하네요 그대는 괜찮은가 봐요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눈물로 젖아 드는데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고치게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나의 감정 나의 감정 고치게 떠났다 내 강度 깜짝이야 응답해 ayud는 괜찮은가요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눈물로 잦아드는데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못 쉬게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사랑이 이토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못 쉬게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가슴은 기다립니다 가슴은 기다립니다 가슴은 기다립니다 가슴은 기다립니다 가슴은 기다립니다